본방송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방송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한 신문의 하단에 홍준표 시장께서 정체불명의 갑툭티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저도 익숙지 않은 표현인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아주 언어를 잘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아마 갑툭티가 불숙 나타나 가지고 이런 아마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네요. 또 당을 장악하게 되면 미래가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 힘을 장악하게 되면 땅에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제 차기의 대권을 이렇게 노리는 사람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권 내 경쟁자로 이렇게 다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툭티는 이미 많이 알려져 고루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네요. 보시게 되면 내가 최근 특정인을 연일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갑툭티를 막자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의 경우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명분상 불가피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체불명의 갑툭티가 또다시 당을 장악한다면 이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국팀당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투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투쟁력이나 정체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팀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다 성북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북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민의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 주장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국민의 뜻하고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특정 세력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데 무슨 여러분들 국민의 힘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면을 쓰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비교적 직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홍준표 시장도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절대 탓질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해결책도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그 사람들이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왔는지를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의 앞날이나 대한민국의 앞날이란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경우는 내부에서 올라간 인사들이 언제나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우리 당은 그렇지 못하고 모두들 비급하게 몸을 사리다가 갑툭튀가 나타나 대표나 대통령 후보가 된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갑툭튀가 되고 이런 것은 크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측에서 결국은 선거를 장악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지방선거 결과도 뻔하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 결과도 뻔하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인기를 혹시 못 채워가지면 중간에 대선이 실시가 되면 그 결과도 뻔한 거지 않습니까? 왜 뻔하냐? 아니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네 번 선거가 모두 다 뻔하게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다 외면하니까 그 다음에 결과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당 내부에 대표감이 없다면 모르되 당내에도 당대표할 만한 사람이 절비한데 한 번 인명직으로 당을 지휘하다가 그 밑천이 드러난 정권 2년차 중차대한 총선거를 망치인 사람을 또다시 선출직으로 맞아들인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생력을 길려야 됩니다.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의 이런 주장이 사적인 욕심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국힘당 구성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뭐 사람들이란 것이 귀가 얇지 않습니까? 귀가 얇으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런 주장 펼치더라도 아 저 양반이 대권 후보 욕심이 있어서 젊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등장할 때도 저는 못마땅했지만 대중들이 다 뭐죠? 분위기를 띄우고 언론이 분위기를 띄우고 했다가 홀가닥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위나 지금 이런 시위나 이런 거가 진행되는 것도 여러분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대통령 말씀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집회나 시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집회나 시위를 하는 그런 리더가 되면 일단 은행이 일치가 되고 말과 행동에 진실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성이 없으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 그 자체가 거짓이고 위선인데 그 사람한테서 뭘 사람들한테 신뢰를 끌고 그 사람들이 대중 동원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에야 사람들이 뭐 신선하고 하니까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은 그 본질의 한 전부를 영원히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실이 있어야 될 거에요. 진실이. 진실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이. 지금 나라 전체가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모두가 다 가면을 여러분들 그냥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6월 국회가 개원되면 난장판 국회가 될 겁니다. 당연히 난장판이 되겠죠. 한쪽은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고 한쪽은 전투력이 있고 한쪽은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니까 마음대로 해도 뭡니까? 선거 결과를 다음에 만들 수가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말이죠. 또다시 정치력 없는 당대표 뒤에 숨어 그의 촌란거리는 말로 마냥 끌려다니는 집권당이 되면 우리 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은 젊은 날에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조금씩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례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그 사람에 속으면 그냥 속지 않습니까? 사기당하고 이런 게 다 사람을 여러분들 믿어가 대부분 당하지 않습니까? 한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당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 방송 시작에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낙담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혹 좀 외교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선거에서 일어난 일에 눈을 감은 당이 어떻게 살아남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진실에 대한 그런 진지함이 없는지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자면 딱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머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재산이 좀 없더라도 배움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딴 게 아니고 진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어디의 구석을 보더라도 이런 진실과 진정성을 찾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립니까? 온 천지가 뭡니까 사기고 거짓말이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제가. 오늘 홍준표 시장의 정치평론을 소개하는 것도 홍준표 시장께서 정치의 불명의 갑툭튀가 또다시 당을 장악하면 이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기에 이미 미래가 없는 겁니다. 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좀 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진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서는 시장을 상대로 고객을 상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니까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당장 여러분들 뭡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고객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사적 영역에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통해